너는 왜 방송을 안 해? 너 좀 텐션이면 하면 괜찮은데? 아, 할 수 있어야겠다. 야, 나 오랜만에 보네. 어디 있지? 오랜만이야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수업 얼마나 많으세요? 원래는 소주 한 명인데요. 그때니까 조금 달라요. 너도 술 잘 먹지 않아? 아니야, 나는 술 맨날 취하였지. 형들, 한잔 알겠습니다. 얘는 머리 길은 걸 좋아하는데. 아니, 이게 편해. 맨날 출근하니까 앞머리 있으면 너무 세팅하고 오래 걸려. 아니, 생각보다 사람들이 욕이 별로 없네. 욕 없지. 내 방금 클리네. 아, 아프리카 무서워하잖아, 막. 옛날에 아프리카가 맨날 한 번 해봤을 때 3일 정도 또 페이북이나 리스트 하는데 아프리카 할 거라고 하고 딱 컸다? 1대에 막 뒤시고 다 들어와서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알지? 아프리카가 오늘 처음 할까? 난 또. 저 광고나 BJ의 마음으로 욕도 못 하고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이 XX만 했는데 두 번째 방송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와. 맛 대 맛으로 싸웠잖아. 그 사람들이랑. 초장기 했잖아, 너도. 완전, 완전 옛날. 6, 7년 전. 그러네. 왜? 서영을 안 했을 때. 근데 내가 그때 옆모습밖에 안 좋았어. 아니, 그때 당시가 창조 아니야? 처음 하고 딱 나갔단 말이야, 빅뱅이. 그래가지고 한 건데 거기 그렇게 큰 파장을 가져와있지도 몰랐지. 창조라는 캐릭터를 나한테 연락을 하고 만든 거야. 아니, 그게 아니고 처음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나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안 거야. 비아팔서 형 그 블로그에 내가 찾아가가지고 왜 믿냐? 아니, 아니. 잘 보고 있다고 재밌게 잘 그려주세요. 저도 잘 못 기록했지. 그니까 비아팔서 형이 나 그랬어. 뭐 탓하다고 좋아했어. 요새는 그런 원이라는데? 성형외과에서 이러잖아. 잘 어울린다. 나 소맥으로 오암마. 비율을 이렇게 먹어? 소맥으로 이렇게 먹어. 근데 난 이거 원사자라는 거 안 하나 먹어. 아, 난 이 재반. 그러면 뭐 괜찮지. 난 저것도. 나는 근데 이거 딱 소수 한 단 따라. 내 장기야. 글라스에다가 소수 딱 한 단 따르기. 얘기 안 해? 소수 내가 한 단 딱 맞게 따른 단다르기. 해봐, 해봐. 네, 네, 네. 아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응? 이거 한 단. 깔끔하게 딱 한 단. 오케이. 또 완벽하게 딱 한 단. 마스! 너는 왜 방송을 안 해? 너 정도 텐션이면 하면 괜찮은데? 아, 할 시간이 없어. 나는 방송하면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데? 상담 받은 거? 언니 뭐 코 이거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말은 안 하죠. 고객님 뭐 이런 말은 안 하죠. 원래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게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. 미사 때려치고 이제 방송하려고 컴퓨터는 다 샀었어. 어어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스카운트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야. 요새 내가 늙었다 느끼는 게 나는 서른 하나 둘까지는 괜찮았거든? 서른 세대니까 딱 한 느낌이었어. 근데 제 생각은 되게 잘생겼어. 많이 좀 쫓아냈 것 같아. 지금도 살을 많이 친 거야. 난 근데 원래 말랐었다가 요즘 작아져 살이 좀. 난 항상 말랐었어. 지금 쇼스터 지금 한 60 이상 될걸? 아 얘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안 나가지고. 살 안 찌는 비결이 뭐야? 궁금해. 그거는 타고 났지 뭘. 아 재수 없어. 근데 얘도 살 안 찐 사람이야. 아 씨. 얘도 살 안 찌면 운동까지 하는 거고. 나이 마흔 돼서도 이렇게 할 거야? 아니 마흔 되면 점차 좀 더 또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. 난 안 늙을 거야. 나도 안 늙는 줄 알았거든? 나는 아직도 누가 보면은 20대 중반 후반으로 볼 거다. 어 그거 보이는데? 그렇게 하는데 20대 초반들이 나를 보면 30대로 바로 봐. 아 근데 20대 초반들도 나 20대 중반에 묻었는데? 아니야. 왜 그랬다고? 아니야. 근데 지민아 딱 너 29살 같아. 아 뭐래 해. 아니야. 나 내린 치는 거지. 늙어서. 진짜 난 늙었지. 아니 근데 요즘은 바꾸잖아. 130 시대여가지고. 자기 나이 급하게 0.7을 해야 하는데 그게. 아 그래. 나 몇 살 얘기해? 23살? 응. 23살. 하자이였네? 그래. 나 아직 애기였네. 잠깐만. 우리 어머니가 예수 3시에 있고 우리 엄마 마음 1살밖에 안 됐네? 그래. 13살은 6살이 안 써놔야 돼. 그렇게 봐야 되구나. 우리 엄마 애기 없네. 얼굴이. 뭐해. 생겼네. 생겼네. 형이 가까이서 봐야 돼 나는. 잘생겼다. 봐봐.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는 것 같았어. 잘생겼어. kiem jak molecular arri조. 지금구독. 으어아facingented. es 감사합니다.